짠! 오늘의 요리는 스파게티야. 제레미는 재료 다듬고, 강신우는 소스 만들어. 황태병론 썰어. 난 총조방장이면서 맛있게 먹어진 역할이야. 야, 깨끗이 좀 다듬어. 아우, 아우, 진짜. 아우. 나도. 맛이 가네. 도와줄까? 나 칼 들었어. 음, 나만을 위한 스파게티가 만들어졌네. 제레미, 나 먹는 거 사진 찍어. 아, 그럼요. 좀 짤 거다. 소금 왕창 넣었거든. 형도? 어? 나, 설탕. 나도 했어. 다녀왔습니다. 어? 유혜인 씨 오셨으니까? 거민아, 마침 잘하네.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. 쟤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, 내가 갑자기 속이 안 좋네. 버릴 수 없으니까, 네가 먹어야 되지 않겠어? 그렇습니까?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. 짜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, 이거. 내가 먹을게요, 내가. 내가.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먹어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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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이게 이어. 추워. 개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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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